카카오톡 카페, 설탕 감사합니다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보내요 그래, 그러니까. 앉아 있어야죠, 사람은 details 카페, 섹시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우리의 오늘 오늘의 날이 Five-오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은 네, 당연히 회수입니까 넌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. 좋아요. 그래서 우리 방금 다시 돌아올게요. 네, 우리 방금 여기. 우리 방금으로 돌아올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? 네. 한번 들어가? 네, 당연하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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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심장과 영혼을 쏟아 넣어가지고 해볼게. 스타트를 뭘 줄까? 파이팅. 뜨거운 노릇. 그 자신의 주간에 맞다는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? 이것은 나는 하나의roat? 그것도 이날 구할 수 있을까? 네. 네. 너 그 делает 이거? 너 이것이. 이것을 이룰? 먼저 먹으러 바로 먹으러 갑니다. 준빅시다. 조금 더 먹으러 갑니다. 이것은 두꺼운 bzw. 세꺼운? 조금씩. 조금씩? 좋아요. 소모랑 같이. 그리고 하나 이렇게. 손을 Guerra풀고, 그리고 잘라주세요. 네. 가능하니 더 Stephanie. 마늘, 하나는 쥬스, 뼈, 둘, 뼈. 싱갈골? 네. 네? 네. 물과 물. 네. 감사합니다. 김치전, 먼저 김치전하고 잡채. 그러면 Younya, 너 김치전 조금 해 주세요. 나 잡채 한다. 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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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손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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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